여주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. 여주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6일 여주시청광장에서 연합회장 지행스님과 이충우 여주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. 지행스님은 탐욕에 불을 끄는 지혜를 싹티워 악행의 과보를 녹이자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. 태고종 종정 운경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마음이 곧 부처니 마음을 바르게 닦아 모두가 부처가 되자고 기원했습니다. 법회 후 동참 사부대중은 재등행렬로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습니다.